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먹방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. 오늘 질라면 2개 끓였고요. 간단하게 밥 조금, 총각김치, 배추김치 준비했습니다. 그럼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. 그럼 다시 먹어볼게요.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고소한 고소한 고춧가루 고춧가루 아.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... 아..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자 이렇게 라면 2개랑 밥, 김치까지 모두 맛있게 잘 먹었구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